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번호의에 보고되었습니다 27일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은 마구잡이 말폭탄을 터뜨리면서 대국민 여론존에 골몰하는 양상입니다 예상훈 변호사님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연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이른바 이탈표 단속하느라 아주 분주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국민 여론 연동 정말 본인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동의안 부결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는 또 기자회견을 한 시간가량 했는데 본인이 뭐 한 5,60분 다 했다고 그러네요 기자들 질문을 한 몇 개 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재판을 해보거나 하면 거의 승소를 갖다가 자신하면서도 불안한 구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는 자료만 제출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하는데 재판이라든가 영장이라든가 이거는 판사 마음이고 이번에 국회 이것도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 결직에선 자신하고 있지만 뭐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그 뭐 저희들도 판결 기다릴 때 자신은 항상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의 뭐 민사나 행정 가사재판 같으면 뭐 저도 지면 마음은 안 좋겠지만 몸이 구속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영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걸음 더 구속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구속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접견하고 이러면서 변호인 접견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갖는 심정이 고통을 안단 말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예전 운동권 출신같이 뭐 저항운동 하다가 그냥 구속도 돼보고 험한 생활을 하면서 구속도 돼보고 했으면 그래도 겁나요 사실은 그래도 구속이라는 건 뭐 겁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어릴 때 소년공을 했지만 중앙대학교 들어가고 사법시엠 합격하고부터는 어떻게 보면 운동권이라기보다는 뭐 반보수고 좌파죠 운동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경력을 가져왔습니다 운동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재명은 액션파죠 액션 주먹들 그렇죠 그것도 운동은 운동이니까 액션이라고 합니다 네 뭐 주로 아는 분이 뭐 나중에 아직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뭐 국제 마피아판이 뭐 이렇게 그런 오해도 오해랄까 그런 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이 뭐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무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아주 불안한 상태고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막말 대잔치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심리 상태를 저희들은 알잖아요 네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 출신으로 감옥도 들락날락 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락날락 했던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아 그 감옥 좀 가면 어떠냐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거져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내가 내 올바른 이념을 따라서 행동하다가 구속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훈장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셨다시피 어릴 때는 조금 공궁한 힘든 생활을 했지만 그게 운동권하고 관계없어요 생활이 힘들었다는 건데 변호사 되고부터는 시장 경기지사 국회의원 당대표 이러면서 꽃길만 걸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은 뭐 운동권 비슷하게 행세하려고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전혀 운동권하고 관계없으니까 운동권들이 아주 좀 쉽게 생각하는 구속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지금 심리적 불안 상태가 잠이 안 올 정도로 최고조에 도달하다 보면 어제 기자회견도 어떻게 보면 좀 황당회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혼자 다 말한 것도 황당합니다만 기자회견 묻고 답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쌓인 한을 다 푼 거예요 법지의 탈을 쓴 사법사냥 오랑캐의 침범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 뭐 이런 말들을 썼어요 과연 다른 것을 단어서도 제1야당 대표로서의 말에 품격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뭐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형수님한테 한 욕설을 들으면 그것에 비하면 뭐 여보 이건 점잖은 겁니다 조족지열이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그 다음 뭐 깡패 이런 걸 운운하는데 이게 마치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코스프레 하는 게 운동권 출신인 것처럼 지금 비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운동권들이 대학생 때 데모하고 이럴 때 그 군사 독재 정권을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걸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이재명 대표가 그 저보다 한 서너 살 미친 거 같은데 뭐 50 그 독재 정권 시대의 그 험악한 어떤 권력의 행포를 못 본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이런 게 나오는 게 그 당시에는 뭐 재판이니 영장이니 그렇죠 아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끌고 가면 끌고 가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아다 족치는 거죠 네 족치고 그 다음 오히려 족쳐놓고 답을 얻어내는 거죠 죄가 있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데리다 놓고 죄를 만들어냈죠 그때는 불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학생들이고 그 다음 지식인들이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못 견뎌 가지고 죄인이 되기도 해 가지고 지금 뭐 죄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명예를 해보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런 말들은 있죠 정말 그 현상에 전혀 맞지 않고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이런 말을 네 본인은 알 거예요 이런 말이 전혀 지금 얼토당토 않다는 건 결국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27일이나 28일에 있을 투표안에 대해서 전부 다 좀 대오를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일탈, 이탈표가 없도록 그 말을 하는 건데요 압도적인 지금 가수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 가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압박들 이런 것을 지금 물리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사법 리스크 그 부분도 있지만 당내에서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지압을 하려면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해야지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진짜 지위가 불안해지거든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조홍천 의원 말대로 서론 의원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결시키고 나서 타투해라 네 그렇다고 할 정도로 이게 국회에서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완전히 압도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시키는 거 하고 많은 부분이 아슬아슬하게 된다면 이탈표가 그만큼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막말급에 가까운 은사를 쏟아낸 것은 결국은 이탈표 방지 압도적인 지지를 해달라 뭐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대법원에서도 5,503억 원의 환수를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 또 하나는 구속영장에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주호가 없고 전부 누구한테 들었다는 전언 그런 진술 내용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관계가 지금 틀린 걸로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무죄 받았던 거군요 무죄 반개를 받았을 때 그때는 5,503억 원의 그 내용 자체의 진실보다는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게 이제 초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5,503억 원 중에는 지금 기반시설이라든지 제1공단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공사비 이런 것들은 비용인데 지금 본인은 그걸 전부 공익환수라고 하는 거고 또 주어가 없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검찰이 다 내용을 내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로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내가 돈 먹었다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당신들 428억인가 얼마도 빼버렸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검찰에서 기소할 때 그 5,503억이 지금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면 검찰로서는 거기에 신경 쓰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5,503억이 거기서 이야기 나왔다 그건 우리가 왜 박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주제가 있을 때 그거는 그냥 곁다리로 검찰이 이 주된 선거법 위반에서 허위 사실 공편이 아니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5,503억은 그런 말이 나왔다는 그냥 박론이에요 그냥 공고 네 기소하기 위해서 공익환수가 있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소할 때 경위 사실을 쓰는 게 있어요 특히 중대범죄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 기소할 때 있죠 실제 공소 사실은 네 줄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데 살인죄 그렇게 쓰는 검사는 아무도 없고요 앞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쫙 다 써요 그걸 이제 중요 범죄는 경위 사실을 써야지 판사도 나중에 양형 자료도 되고 그 다음 범죄의 동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쓰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5,503억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거는 그래도 유력 정치인을 기소하는데 그냥 거짓말했다 이 한마디 쓸 수는 없으니까 이 경위 사실을 쓰는데 그런 거는 누구한테 그러더라면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 그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났을 때 기소 사실에 5,503억이 어쩔 수 있고 검사는 관심도 없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5,503억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주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번 이때까지 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그 어떤 전부 다 공모자로 되고 김만배 뭐 이런 정진상 이 사람들을 주범으로 해가지고 영장해가지고 한 거니까 주어가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게 공범으로 됐다는 거는 언제든지 주어로 될 수 있다는 그 말이고 그런데 진술밖에 없다 고 교수님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게 아마 직접 증거는 전부 다 본래 없든지 아니면 전부 다 은닉 훼손 했든지 그래서 결국 김만배 정진상 김용래 말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 유동규나 이런 남욱 이런 사람들은 정영학 이런 사람들은 말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거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직접 증거 어디 있냐 내놔봐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강하게 어제 뭐 60분간 기자회견할 정도로 지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번에 우리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한 한동훈 장관이 제안 설명할 때 돈 세는 소리 녹음한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때 갑자기 성남FC인가요? 그 돈 문건 나오니까 충격받고 그렇죠 3시간 더 조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고 후원금 받으려고 정진상이가 가서 딜어난 그 내용 문건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편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 때 또 어떤 또 재밌는 돈 세는 소리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했다 절대로 이런 말 못합니다 겸손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검찰 출신으로서 검사 때 조사를 해봤으면 수사의 메커니즘을 알아요 네 검찰이 어떻게 우리나라 검찰이 있죠 욕은 많이 먹고 있었지만 그래도 능력있는 검찰입니다 더군다나 중앙지검 특수부 아 완전히 선발이거든요 네 아주 엘리트 엘리트 중에 엘리트 네 거기는 진짜 검사 중에 검사예요 네 반부패 네 옛날에는 특수부예요 그 사람들이 특수부고 우리가 일본 검찰 다나카 가꾸웨이 네 70년대에 일본 수상을 구속시킨 거기가 어디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동경지검 특수부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본말 독소부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뛰어난 검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그 검사를 해봤으면 그리고 특수부 검사를 한 번에 해봤으면 지금 겸손해져 있어요 오히려 네 그래야죠 자기가 알거든요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그들이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네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막 막 나갈 수 없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막 나가는 거는 정치인의 자세죠 네 법조인의 자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없는데 음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안 설명할 때라든가 그 다음 그까지 통과해 가지고 뭐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실질심사 나가면은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이제 27일 날 이재명하고 대회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제안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 체포 동의를 받은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상 발언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에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논리 대결을 벌일 텐데 그에 앞서서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법 시스템이랄까 그런 실서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변호사 출신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주 심히 부적절하다는 입장 표명을 하면서 그것도 야당 대표 아닙니까 네 그렇게 떳떳하면 판사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라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그 유인택 그 저기 의원 말도 그 말이고 상임고문 회의에서도 건너갑 고문도 같은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의총에서 그렇게 부결하기로 결정했다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지만 다음부터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좀 임해달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 자꾸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원 앞세워가지고 그러려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지금 이재명이 의원 말대로 그 말 똑똑 그렇게 당당하다면 판사가 있죠 자기 말 그대로 100% 맞다고 치면 어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요 그걸 가지고 아무 증거 없고 검찰이 소설서 가지고 올렸고 소설서 가지고 올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냥 소설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하고는 달리 이제 작가의 머리 속에 상상 속에 산물이 저작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죠 현실 증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말은 지금 계속 어제도 막 말했지만 그동안도 검찰 수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왜 증거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를 갔다가 영장 청구하냐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만일 이재명 대표 말대로 그런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한다면 어느 판사가 지금 어젠가 한동훈 장관 스토킹한 그 탐사 또 기완됐잖아요 영장이 아니 우리나라 판사를 어떻게 보고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소설을 써가지고 영장 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판사가 그러니까요 그 판사도 자기도 그 판사로서 자부심이 있고 그 다음 영장에 들어오면 밤을 새서라도 영장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나라의 거대 야당 대표를 갖다가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소설을 쓰고 근거는 하도 없이 상상 속의 작품을 이재명의 일생 이런 작품을 써가지고 올렸을 때 그러면 그 영장이 기약돼 보세요 만일에 그런 식으로 허접하게 해가지고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찰의 어떤 수사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고 진행이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영장을 청구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말은 있죠 그 지금 야권의 원로들이 하신 말씀 이해찬 전 대표 빼놓고 하시는 말씀은 극히 옳은 말씀이에요 그 정도 하면은 지금 당신이 죄 없다고 그렇게 떠드는 말을 판사 앞에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 검찰이 어떤 물증이나 진술을 제시했을 때 당신 변호사니까 조목조목 반박해 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판사가 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이 지금 기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떠들었던 만큼 설득력 있다? 그러면 쉽게 발부 못합니다 어떻게 발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명백한 어떤 증거라든가 입증이 되지 않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쉽게 발부를 하겠습니까? 그럼요 어느 판사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금요일에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물론 뭐 저쪽에 이재명이라든가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딱 뭐 있으니까 40%가 그런데 국민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49%가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물론 구속 수사가 안 된다도 41%입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절반이 당신 구속 수사 맞다 그런 거 아닙니까? 49%가 나왔다는 것은 중도층이 고려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맹목적인 반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층 아니면은 이거는 당연히 구속인지 아닌지 몰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로 봅니다 저는 이 49%가 물론 저도 아침에 여론조사 받습니다만 구속이 맞다고 하지만 그 구속이 맞다 이걸 그 내포된 면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모멸적인 진짜 아까 모멸적인 그리고 반지성적인 우리 윤 대통령처럼 반지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검찰 수사에 당신이 아무리 야당 대표라도 있죠 응할 건 응해라 이 취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속도 구속이지만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이번에 또 여론조사에 이번 오옥래 의원 부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거의 부결될 걸로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67%인가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한다고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49%의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서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과 달리 엄청난 특혜 구속이란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속이 얼마나 어떤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주고 구속되면요 어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얘져요 저는 천천히 하얘졌는데 그럴 식으로 그렇게 구속이 많은 불이익을 주고 사람의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주는데 그걸 보통 사람은 아니 보통 사람은 재벌들도 우리나라 그거는 경제범죄고 특히나 자기 그룹 내에 돈 이동이 많거든요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는 게 A기업이 좀 위험하니까 B기업 돈을 가지고 그걸 횡령인이 배임으로 하는데 왜 국회의원은 있죠 어떤 파렴치한 거 아니고 뇌물 받고 이런 게 대해서 왜 구속이 안 되냐 이거죠 특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저기 폐지해야 된다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일 국회의원이 아니고 불체포 특권이 없었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기자들 모아놓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의원이라는 거 하나 대표라는 이중 철갑 속에 숨어서 검찰을 진짜 적절치 않은 언어로 계속 비난하고 대통령을 폄하하고 이게 아니 특권이죠 이게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합니다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깡패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강하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있죠 깡패는 제가 생각에는 국제 마피아라든가 모란시장파라든가 이런 진짜 조폭하고 연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깡패에 훨씬 가까운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깡패 잡는 사람이 깡패 잡는 사람이었죠 검사니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방탄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3월에는 국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일사모출구로 해서 그런데 그런데 3일절도 그러니까요 국회를 열자고 할 정도로 하루도 비워놓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단 말이에요 일을 너무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국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영 전 비대위원장이 찾아봤대요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3일절날 국회 연장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엄청나게 안오미 안오미 상태 안오미 상태 그러니까 지금 조금 너무 자기 구속 여부 이런 거에 대해 몰입돼 있어서 다른 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어느 신문을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기막힌 야당복이 있다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또 야당일 때는 또 저쪽에서 야당복이 있다고 했는데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든 과결되든 부결되든 어떻게 보면 꽃놀이 폐입니다 양수 겹장 양수 겸장이 되죠 겸장이구만 과결되면 말할 것도 없고 부결되더라도 저 사람들도 방탄 방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부러 국민의힘이 역투표를 해서 부결시키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총선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괴담이랄까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산람이 전술로 계속 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영장 부결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있으면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없죠 그러면 검찰에서는 너 한번 속된 말로 엿 먹어 봐라 그러면서 지금 뭐 혐의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정자동 호텔 백연동 사건 뭐 그냥 줄줄이 줄줄이 할 수 있으니까 줄줄이 사탕이에요 괴복 송금 이런 거 다 해버리면은 영장 청구를 해버리면 아마 1년 내내 국회에 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꼭 뭐 비명이라기보다는 양식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원로들이 기소가 되면은 당직을 사퇴하는 거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이 사는 거 민주당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내년에 총선에 한번 해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무죄를 부르짖고 그 다음 반대쪽에서는 유죄라 그러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그러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아주 천사처럼 고결하게 조선시대에 청병리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겠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전국에 지자체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많은 지자체장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뇌물 같은 비리로 개발사업 인허가로 그러면 성남시하고 용인시 몇 군데는 있죠 개발 비리가 엄청나게 많은 데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야산을 갖다가 주거용지로 바꾸는데 엄청난 용도 변경에 그게 허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건설사로서는 있죠 용도 땅을 사놓고 용도 땅 살 때 전부 대출로 삽니다 그렇군요 제가 제가 사건을 해보니까 1000억 700억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억 수십억이 나가요 수억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건설사로 건설사로는 건축 인허가 용도 변경을 빨리 받는데 혈안이 됐어요 그러면 지자체장 권한이 너무 커요 그런 부분에서 크면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지자체장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또 아니면 이번에도 사실 조금 나왔죠 누구누구 통해서 그 시장 만나게 해달라 뭐 그런게 상남에 부실 때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뭐 김윤섭씨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이유가 있죠 워낙 개발 이익이 한 번만 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지으면 엄청난 이익에 따르고 그 다음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고 빨리 되는에 따라서 건설사로서는 있죠 뇌물 10억 줘도 있죠 허가만 빨리 받고 용도 변경만 빨리 받으면 그보다 훨씬 큰 이익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 개발이 집중되는 성남시에서 그리고 용인시에서 그 이재명 시장이 나 참 초연하게 청렴하게 할래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치만 우리가 보통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보자 이재명 대표의 말이 아니고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을 말로 보자 그러면 저는 국민들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확률적으로 저는 확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다 안 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어느 말이 맞겠냐를 시청자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개발의 현장 그리고 어떤 지방자치단체 부패의 현장 이런 걸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실 거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겠느냐 이를 공격하는 검찰의 말이 맞겠느냐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같은 거 한번 잘 보시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들도 충분히 판단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식견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